Q. 안짐마 조율장상대 승률 80% 아 80% 아니구나 아니지? 8승 2팸는 80%인가? 80... 80% 맞지? 여러분들 윤준이 당분간 없어도 잘 있으세요 얘들아 침이 약해진 것 같애 하하하하 저 일본 다녀오는데 아 무슨 태풍 온다 그러니까 걱정되네 우선 근데 예약은 다 해놔가지고 안갈 수가 없어서 큰일 났다 3박 4일 가요 형님 8월 7일날 갔다가 오사카 오사카 1박 4일 너무 짧아 아니 근데 더 길게 갈 순 없어 더 길게 가면 방송은 그렇게 오래 쉴 순 없어 오사카 최근에 갔는데 정보 같은 거 쪽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오 정보 같은 거 좀 줘 오오 아이봉은 뭐야 형 아 나도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... 먹어야겠다 응 10일날 오지 아 아니 아 뭐 멈춘기 영상은 아아 그래 그리마리를 갔다 왔구나 어 형 그거 아프리카 어떻게 봐 일본에서 데이터 뭐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뭐 로밍구 하면 함부로 막 웃는 개념 아니야? 인터넷 부디구 개념 좀 알려줘 데이터 로미는 무제한이라고? 에그 하루에 4천원? 그거 돼야 할 수 있어 에그를? 로밍 하루에 만원 무제한 형? 속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별 차이 없어 아이라인 줄 알겠지 이 사람은 저녁이 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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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알려줄 사람은 없나? 자세히 알려줄 사람은 없나? 자세히 알려줄 사람은 없나? 아 쪽지도 정리해서 아 고맙습니다 자세히 알려줄 사람은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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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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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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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씨발. 그냥 싸대기 맞았네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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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버려놨어. 뭐지? Shakespeare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방에 만난 적응입니다. 끊임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라스쿨유, make use of me! And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! 어라스쿨유, 삶카라닷스, persteering from each other! My life arrived! Yes, my life arrived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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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